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약한 비가 오겠고, 이후 비가 그쳤다가 내일 다시 가끔씩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5에서 20mm고요. 산지에는 눈이 내리면서 1에서 5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겠고요. 안개나 박무가 끼면서 시정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도 1도에서 3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며 온화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레이십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9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3도, 북부와 동부, 서부가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흐리겠고, 현재 기온 8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대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낮입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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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